롤자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더 밝게 웃고 더 눈치를 보고 더 괜찮은 것처럼 보이려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상처를 들키기 싫어서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고 문까지 닫아두는 거죠. 어떤 상처는 너무 깊숙한 곳에 있어서 일부러 들쳐내지 않으면 스스로도 그런 상처가 있다는 걸 모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감춰둔다고 상처가 저절로 아물거나 사라지진 않습니다. 겉으로 잘 티가 나지 않더라도 상처는 나도 모르는 순간 그 깊숙한 곳에서 슬쩍 빠져나오니까요. 자신도 미처 알지 못한 상처로 갑자기 눈물이 흐를 때 그런 날은 아주 평범한 하루를 보냈을 때도 불쑥 찾아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이런 말 한마디를 들었을 때 말이죠. 정말 괜찮아? 제때 상처를 치료하지 못한 채 그대로 괜찮은 척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누구도 상처받지 말고 좋은 일만 있으면 좋으련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수한 상처를 주고받게 되고 그 상처들은 자연스레 잘 아물 때도 있지만 어떤 건 흉터가 되고 또 어떤 건 마음속 깊은 곳에 골문 채로 남게 됩니다. 그런 상처를 잘 아물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곰거나 흉터가 남지 않도록 잘 치료할 방법은 없을까요? 주변 사람이 던지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크게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지는 말에 날카롭게 베이는 거죠. 이렇게 사소한 말들이 가슴에 박히고 또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 상처가 쌓입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도 있을 겁니다. 이런 상처들 속에서 우리는 방황하고 좌절하며 때로 괴로워하거나 분노하기도 하죠. 설령 의도한 것이 아니더라도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언젠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회사 선배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승헌이 네가 그 분야는 잘하니까 처음에는 칭찬으로 여겼지만 얼마 뒤 다른 프로젝트를 할 때도 그 선배가 계속 비슷한 말을 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냥 별뜻 없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 사소한 한마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다른 일은 잘 못하고 그냥 그 분야만 잘한다는 소리로 들렸거든요. 그 선배와는 평소 대화를 많이 나누거나 친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별다른 생각이 없이 했던 말이 다른 뜻으로 왜곡돼 전달됐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친하든 그렇지 않든 말과 행동을 조심하면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적절한 거리가 침범당할 때 뜻하지 않은 오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한다. 사람 사이에 느껴지는 거리가 싫다고 하지만 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적당한 간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오로지 혼자 가꿔야 할 자기 세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떨어져 있어서 빈 채로 있는 그 여백으로 인해 서로 애틋하게 그리워할 수 있게 된다. 구속하듯 구속하지 않는 것 그것을 위해 서로 그리울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는 일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필요하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상처 주지 않는 그러면서도 서로의 존재를 늘 느끼고 바라볼 수 있는 그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나는 나무들이 올곧게 잘 자라는 데 필요한 이 간격을 그리움의 간격이라고 부른다. 서로의 체온을 느끼고 바라볼 수는 있지만 절대 간섭하거나 구속할 수 없는 거리 그래서 서로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거리 오종영 작가의 에세이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의 한 구절입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거나 상처를 주게 될 때 저는 이 한 문장을 되새기며 관계의 적절한 거리에 대해 고민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와 거리를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은 개체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모든 개체는 자신의 주변에 일정한 공간을 필요로 하고 다른 개체가 그 안에 들어오면 긴장과 위협을 느낀다고 합니다. 가족과는 20cm 친구와는 46cm 회사 동료와는 1.2m 정도의 거리가 있을 때 안정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이는 단지 물리적 거리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 거리도 포함합니다. 아무리 친한 관계라 하더라도 적절한 거리는 필요하죠. 가까운 사이라고 함부로 그 거리를 침범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겐 저마다 자기만의 세계가 있습니다.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도 가끔은 오로지 혼자임으로 자기만의 세계를 돌볼 필요가 있죠. 나무나 꽃이 울곧게 자라는 데에도 적절한 간격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리움의 간격이 필요합니다. 그 적당한 거리를 존중함으로써 사랑하는 사람을 아끼며 더욱 애틋해할 수도 있고 우리 역시 좋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오종영 작가의 글은 바로 이러한 깨달음을 전합니다. 제목처럼 나무와 사람에 대해 다루고 있는 책으로 따뜻한 통찰이 느껴지는 문장이 많죠. 물론 작가 개인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이라는 한계에 부딪혀 천문학자라는 꿈을 접어야 했고 오랜 기간 방황했습니다. 그렇게 절망 속에서 산에 올라 죽음까지 생각했을 때 그에게 깨달음을 준 것이 바로 어떤 모진 날씨에도 굳건하게 제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나무의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상처와 아픔 속에서 피어난 글이기에 독자의 마음에 더 크게 와닿는 것이겠죠. 이렇듯 살면서 가장 상처받고 힘겨운 순간에 진심으로 위로가 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슬픔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대한 모습으로 눈앞을 가로막을지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삶이 삶이 당신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당신의 손을 꼭 잡고 있다는 것을 결코 그 손을 놓지 않으리라는 것을 독일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쓴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의 일부입니다. 이 책은 릴케가 후배인 카푸스에게 보낸 편지를 모은 것으로 글쓰기와 삶에 대한 통찰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읽고 마치 릴케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길고 긴 우리 인생에서 지금의 상처는 아주 잠깐이고 얼마든지 치유될 수 있다고 말이죠. 나를 믿어주는 누군가가 늘 곁에 있다면 더 좋겠지만 설령 그런 사람이 지금 없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고 너무도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의 아프고 시린 상처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적어도 내 삶만큼은 언제나 나를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서요.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시 한 편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김정삼 시인의 어부입니다. 바닷가에 메어둔 작은 고깃배 날마다 출렁거린다. 풍랑이 뒤집힐 때도 있다. 멀리 노를 저어나가서 해밍웨이에 바다와 노인이 되어서 중얼거리려고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고 산호라면 많은 기쁨이 있다고 우리는 때로 스스로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자기를 평가하는 기준을 너무 높게 세울 때가 그렇죠. 실제로는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도 스스로 평가절하하거나 자존심이 떨어진 나머지 상대에게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것이죠. 내가 나를 충분히 사랑해줘도 모자란데 그러지 못하고 질책만 한다면 얼마나 큰 상처가 될까요? 스스로를 향해 너는 이렇다 저렇다 판단의 잣대를 들이대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당신이 얻는 것은 상처뿐입니다. 파울로 코일류의 소설 마법의 순간의 한 문장입니다. 이처럼 판단의 잣대를 엄하게 들이대서 자신을 해치고 상처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엄격한 판단의 잣대를 들이대는 일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늘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 친구, 연인 등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주의해야 하죠. 가깝다고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자칫 소중한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상처를 주는 관계가 아니라 힘이 되어주고 사랑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위로할 수 있다면 우리는 홀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대신 더욱 단단한 관계들로 상처를 치유하고 삶을 보다 아름답게 꾸려나갈 수 있겠죠.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앞서 소개한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에 또 다른 문장을 선물해 드리려 합니다. 상처받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아파하지 말고 반대로 상처를 주더라도 자책하는 대신 성찰을 하면서 마음을 어루만져 나가기를 그러기에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당신께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당신의 가슴 속에 풀리지 않은 채로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인내심을 갖고 대하라는 것과 그 문제들 자체를 굳게 닫힌 방이나 지극히 낯선 말로 쓰인 책처럼 사랑하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당장 해답을 구하려 들지 마십시오. 아무리 노력해도 당신은 그 해답을 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아직 그 해답을 직접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직접 몸으로 살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궁금한 문제들을 직접 몸으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먼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해답 속에 들어와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어떠셨어요? 어떤 내용이 마음에 남으세요? 오늘은 룰자와 함께 내 마음속 상처들을 토닥여주는 명상을 해보면 어떨까요? 먼저 편안하게 숨을 쉬어 볼게요.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내쉬고 너무 잘하셨어요. 마음이 좀 편안해지셨나요? 편안한 호흡을 이어가면서 지그시 눈을 감아보겠습니다. 눈을 감는 이유는 잠시 내 마음을 바라보기 위해서예요. 내 마음에 어떤 상처들이 있는지 바라보겠습니다. 묵혀두었던 큰 상처들이 떠오를 수도 있고 오늘 받은 상처들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상처를 바라볼지 선택하고 그 상처를 바라보면 됩니다. 우린 하루에도 참 많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말과 행동 그리고 상황들이 내 마음에 상처를 냅니다. 그 당시엔 그저 넘기려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내 마음엔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가 가득합니다. 우리 몸 어딘가에서 피가 난다면 분명 누군가가 걱정해주고 병원에도 같이 가주고 위로해 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난 상처는 내가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죠. 내 마음의 상처는 내가 압니다. 내가 그 상처를 바라봐주지 않으면 그 상처는 어떻게 될까요? 저절로 나을까요? 아니면 굶을까요? 잠시 편안하게 호흡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숨을 쉬는 이유는 한 발짝 떨어져서 내 마음을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틈을 만드는 거죠.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편안하게 호흡을 이어가 봅니다. 들숨에 맑은 공기가 들어와 내 상처를 어루만집니다. 날숨에 아픈 상처가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마음이 편안하게 편안해질 때까지 호흡을 이어가 주세요. 마음이 좀 편안해지셨나요? 조금 더 힘을 내서 내 마음의 상처를 마주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나요? 그 상처를 내 마음이 어떤가요? 조여오나요? 따끔거리나요? 두근거리나요? 내 마음을 바라봅시다. 감각을 느껴보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이제 그 상처를 바라보면서 인정해 주세요. 그래. 그런 상황에선 마음이 아픈 게 당연해. 괜찮아. 많이 힘들었겠다. 이렇게요. 이렇게요. 괜찮아. 괜찮아. 많이 아팠지? 괜찮아. 괜찮아. 그래. 그래. 너무 애썼어. 그래. 나 이해해. 나 이해해. 그래. 다 이해해. 너무 잘해 주셨어요. 두 번 편안하게 호흡하고 천천히 눈을 뜰게요. 내 마음의 상처. 말 안 하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그 상처를 봐줘야 돼요. 외면하지 말고요. 그리고 상처에서 피가 흐르면 피도 닦아주고 약도 발라주고 사랑으로 보살펴주면 내 마음이 참 좋아하겠다. 그쵸? 오늘도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당신의 마음에 후시딘이 필요할 때 마음숨으로 얼른 오세요. 같이 약 발라요. 그런지 말 마시데 또 알맞쌁 알맞쌁 disclose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